안녕하세요 독일가시지입니다. 오늘은 겨울 꽃시장 투어 2탄, 용인편입니다. 남사의 여러 대형 꽃시장 중 예빛플라워 아울렛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 다녀온 부산 미래 화해단지와 식물이 많이 겹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구경을 했는데요. 다행히 두 곳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겹치는 식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빛플라워 아울렛은 부산 미래 화해단지에 비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지만 컴팩트하게 식물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동선이 깔끔해서 많이 걷지 않고도 식물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식물의 회전률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싱싱한 식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기가 많은 식물의 경우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식물이 방문하셨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빛플라워 아울렛뿐 아니라 용인 남사에는 처인원의 종묘, 에르베플라워, 한플라워 등 대형 꽃시장들이 차로 5분 거리에 옹기전기 모여 있어요. 살짝 멀리 계시더라도 하루 날 잡고 오시면 정말 재미있게 꽃 구경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 부산 꽃시장 투어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식물들 위주로 동시에 제 눈에 굉장히 예뻐 보인 식물들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국입니다. 사실상 가을이 끝나고 겨울에 접어든 만큼 국화는 판매 시즌이 끝나가고 있죠. 그렇다보니 국화가 완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트 2개에 1500원이에요. 상태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 이미 만개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을 뿐이에요. 아쉬운 점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지만 이 연분홍색 국화는 정말로 예뻤습니다. 다음은 외목대 발렌타인 자스민 대품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발렌타인 자스민은 처음 보는데요. 꽃의 색감이 강렬하고 향기가 좋아서 꼭 한번 키워보고 싶은 식물 중 하나예요. 덩치가 크다보니 가격 자체가 높긴 하지만 이렇게 멋진 수염으로 키워낸 재배자님의 수고와 세월을 생각하면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라색에 흰색 테두리가 들어간 꽃이 포도송이처럼 피어나는데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화려한 잎을 가진 이 식물은 무니프랑스 고무나무 혹은 루비기노사 고무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저도 집에서 작은 개체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잎이 작고 너무 예쁜 고무나무에요. 이 화분에는 벤자민 골드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데 루비기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일본의 한 식물원에서 대품의 루비기노사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국내에 판매되는 개체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4,5개의 루비기노사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겨울,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식물 포인세티아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포인세티아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빨간색 포인세티아뿐 아니라 크림색을 가지거나 주황색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도 있어요. 살짝 식상하실 수는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렇게 큰 포인세티아는 처음 보는데요. 밭에서 잘 키우는 고추에 맞먹는 사이즈예요. 물론 가격이 작은 포트묘에 비해서는 비싸긴 하지만 대형 카페 같은 공간에 하나 놔두면 포인트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이상하게 이 식물 역시 겨울철에 주로 판매가 되는데요. 초록색 잎에 하얀 눈이 내린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는 사실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소개할 식물 때문에 카메라에 담아본 거예요. 빛이 강한 곳에서는 잎의 색감이 어두워지고 흰색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짝 빛이 차광된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노우 사파이어와 닮았지만 조금 더 영롱해 보이는 이 식물은 아글라우네마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우 사파이어가 초록 잎에 흰 눈이 내린 느낌이라면 아글라우네마 화이트는 반대로 흰 잎에 초록색 시나몬 가루를 뿌린 느낌이에요. 잎도 훨씬 동글동글한 느낌이라서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옆에는 마랭고 아이비가 있었습니다. 한때 모종의 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할 정도로 비쌌고 심지어 최근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착한 가격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비 중에서 잎이 큰 편에 속하고 초록잎에 크림색 무늬가 들어가서 굉장히 예뻐요. 저는 베란다에서 줄기를 길게 키워내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져내려 고사했어요. 너무 예뻤던 기억이 있어서 베란다에 공간이 조금 생기면 재도전을 해보고 싶은 식물 중 하나예요. 프리티 터틀 바이올렛입니다. 저도 처음 본 식물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대왕 바이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거의 손바닥 반만 하고 잎맥이 잘 보여서 터틀, 거북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바이올렛이나 미니 바이올렛의 살짝 식상함을 느끼신 분이라면 이 대왕 바이올렛도 한 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역시 겨울꽃의 대표주자 카랑코에예요. 요즘은 카랑코에라는 이름표 대신 각각의 품종명을 붙여두는 것 같아요. 보통 홑꽃이면 카랑코에 겹꽃이면 칼란디바라고 하는데 요즘은 크기와 꽃의 모양, 화색 등이 다양해지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카랑코에도 개발선인장과 비슷하게 해가 짧아지는 것을 느끼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꽃을 피워줍니다. 삭소롬입니다. 이곳에도 삭소롬 혹은 바이올렛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부산 꽃시장 투어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삭소롬과 바이 바이올렛의 차이점을 알려주셨어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삭소롬은 꽃대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지만 바이 바이올렛은 꽃대 하나에 꽃 한 송이만 피워준다고 합니다. 고로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삭소롬이 맞는 것이겠죠. 보라 삭소롬과 흰색 삭소롬이 있습니다. 외목대로 키워도 멋지지만 이런 식으로 큰 화분에 합식하여 풍성하게 흘러내리도록 키우는 것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삭소롬들도 호기가 커지면 풍성하게 삽목을 해서 진천 온질 한켠에 가져다 드려고 합니다. 주인장 믿고 살아나는 원시디움 환타지아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좋아하고 강추하는 식물이거든요.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다만 저는 완전 샛노랑 환타지아를 좋아하는데 이곳 환타지아는 아직 봉우리 상태라서 샛노랑꽃인지 노랑꽃에 빨간 점박이가 들어간 품종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세요 라고 추천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식물 구경을 다 하고 집에 가려는 길에 환타지가 새로 입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꽃이 핀 개체가 하나 있어서 봤는데 샛노랑 환타지아였습니다. 얼른 가서 겟하세요. 이곳에도 사랑초들이 몇 품종 보였습니다. 품종명이 있는 사랑초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랑초도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초가 있어서 찍어보았어요. 바로 이 사랑초입니다. 흰색 꽃이 진짜 큰 사랑초예요. 처음에는 땅콩사랑초의 흰색 버전인가 했는데 땅콩사랑초라기엔 잎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잎은 많이 크지 않으면서 꽃은 정말 커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집에 키우는 초미니 사랑초인 퍼스트러브 품종과 나란히 두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럽 제라늄들이 만개에 있습니다. 제라늄은 가격대가 다양했는데 품종명이 확실한 경우 가격대가 살짝 높고 품종명이 없는 개체는 살짝 저렴했어요. 제라늄은 품종에 따라 키우는 난이도의 차이가 많거든요. 제라늄을 처음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이 겹꽃으로 피거나 잎에 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품종보다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꽃볼도 큰 화원표 제라늄으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늬 알리고무 나무입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착해졌어요. 키도 한 뼘 이상 되고 외목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수영도 어느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우기 까다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3년 정도 키워보니 인도 고무나무만큼 강건하고 잘 자라요. 오래 키우면 이런 멋진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형의 경우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작은 모종으로 시작해 크게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도 겨울에 꽃을 피우는데요. 벌써 꽃봉오리를 만들기 시작한 개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수태에 얹어두고 키우는데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모래나 바크에 관리하기도 해요. 에셀리아나의 경우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도 쉬워졌는데 워낙 잎이 연약해서 배송 도중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일이 많아요. 물론 잎꽂이로 다시 키워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셀리아나의 경우 직접 가서 구매를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에셀리아나들도 곧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조만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야도 짱만이 있어요. 크림슨 퀸 작은 모종이 이곳에도 있었는데 부산보다 200원 저렴한 1,100원이에요. 한두 줄기를 삽목해 번식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옆에는 한때 가격이 비쌌다가 착해진 웨이티 바리에 같아도 있어요. 그 외에도 하트호야, 환희호야 등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야 중에서 페페를 닮은 품종도 있는데 리사호야라고 해요. 뭔가 호야 같지 않은 관엽식물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멋진 대품이 있는 거예요. 가격표는 따로 없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진천 온실에 데려다 놓고 키워보고 싶었는데 요즘 자리가 좁아져서 포기했습니다. 토막 행운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본 거예요. 지금 집에서 두 달째 물에 담가두고 있는데 잎은 조금 자라났는데 아직 뿌리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물에 담가두고 뿌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뿌리가 자라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너무 애가 타고 있어요. 천리향입니다. 초록색 잎을 가진 품종도 있고 잎에 무늬를 가진 천리향도 있어요. 사실 천리향은 향기는 정말 좋은데 꽃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키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천리향 꽃도 라일락 같은 것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천리향은 향기 나는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키워야 할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커피나무예요. 진짜 가까운 곳에 계시면 꼭 데려가 보세요. 보통 커피 모종은 화분 하나에 씨앗 3개 정도를 발화시켜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작은 화분에 뿌리가 다 차게 되었을 때 각자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육부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커피나무 묘목은 화분 하나에 딱 하나의 개체가 그것도 생장점이 살아있는 채로 쭉 뻗어 있습니다. 커피나무는 씨앗부터 시작해 키우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하지만 커피 씨앗은 발화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린 커피나무를 키워서 커피 열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종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찾던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얼마 전 진천 온실투어 영상에서 키우던 대왕 클리핑 로즈마리가 죽어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계획이 클리핑 로즈마리를 외목대로 키워보는 것이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진 개체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줄기가 구불구불거리면서도 처지면서 자라는데 꽃을 잘 피워줘서 은근 매력적이거든요. 빛이 잘 드는 베란다를 가진 분이시라면 한번 키워볼 만한 식물입니다. 이젠 꽃시장에서도 해송을 살 수 있습니다. 해송은 저도 꼭 한번 키워보고 싶은 식물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나무는 적송이라고 하는데 잎이 나오는 생장점이 붉은색이거든요. 해송은 적송에 비해 잎이 더 단단하며 전체적으로 더 강건한 이미지예요. 새 가지가 될 새순 부분도 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재 소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린 나무부터 오랜 기간 키워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키워보기에 좋은 또 다른 식물 소철입니다. 저는 집에서 잎자루가 기다란 에둘레 소철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소철들은 성장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래서 20년 이상 키워야 아 이제 좀 소철 느낌이 나는구나 싶게 자라납니다. 이 귀여운 소철도 씨앗부터 시작해 3년 이상은 키운 것으로 보여요. 오랜 기간 집에 두고 키워볼 식물을 찾으신다면 소철이 딱입니다. 20-30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큰 소철로 자라 있을 거예요. 부산 꽃시장에서 다할리아 국화인 고원국이 눈을 사로잡았다면 예비플라워에서는 이 델몬트 국화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원국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꽃의 색감이 전혀 달라요. 제 눈에는 약간 주황빛에 노란색이 가미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뭔가 따뜻한 색감을 느끼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개체들도 있고 큰 화분들도 몇 있었는데 가격도 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무늬 보스톤 고사리도 꽃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화분 크기에 따라 가격에는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다만 이 무늬 보스톤 고사리는 무늬 발현되는 것이 복불목이에요. 어떤 개체는 무늬가 화려하게 나오고 어떤 개체는 무늬 부분만 나오거나 초록색임만 나오기도 해요. 최대한 처음에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간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무늬가 좋은 개체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늬가 옅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합니다. 다양한 율마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율마도 보이고 중간중간 흰 무늬를 보여주는 눈꽃 율마도 있어요. 오늘은 유독 샛노란 이 율마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써니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품종 율마에요. 일반 율마에 비해 잎색이 훨씬 노란 빛이라서 황금 율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남부 지방에서는 노지활동도 가능하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꼭 키워보고 싶은 율마 중 하나입니다. 괴근식물 중 하나인 알부카에요. 대부분의 괴근식물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가 원산인 식물입니다. 꼭 쪽파를 파마시켜놓은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봄에는 향기로운 꽃도 피워준다고 합니다. 흙 속에 묻혀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알뿌리를 생성하는 식물이에요. 예쁜 토분에 심어서 관리하면 정말 유니크하면서 멋진데 빛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파마머리가 잘 발현이 안된다고 합니다. 와송입니다. 얘부터 약용으로도 활용한 우리나라 자생다육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소나무 잎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기와에 붙어 자란다고 하여 와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지금 한창 여우꼬리를 닮은 기다란 꽃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송은 한번 꽃을 피우면 그 포기는 죽는다고 해요. 꽃을 피우고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고 꽃을 피운 줄기가 죽으면 옆에 생성된 새끼촉이 성장하는 생육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오밤나무 묘목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라 씨앗부터 키워본 적도 몇 번 있어요. 아쉽게도 모두 실패를 하였습니다. 바오밤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 이름표 속 키가 크게 자라는 그랑디디에리라는 바오밤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랑디디에리는 씨앗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판매되는 이 바오밤나무도 그랑디디에리가 아닌 디지타타 품종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품종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예피플라워에는 다양한 식물들도 많지만 식물 지지대와 슬릿분을 비롯한 원예 자재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자재와 영양제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식물 구경 후 자재들도 한 번씩 구경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식물 투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